Today is Thursday. Today is Thursday. Today is Thursday.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. 6가지 질문 중에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?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? 그래서 뭐 where are you 하고 뭐 끝까지 좀 마무리를 좀 지어봐 그래 너는 어디 가는 중이니 뭐라고 물으면 된다? 자 여기 틀린 거 고쳐주고 공부를 하다가 마라 맨날 I am이니까 I am을 I가 you로 바뀌고 그럼 you 뒤에 원래 are you are going 하면 너는 가는 중이던데 내가 필요한 건 넌 가는 중이니까 뭐겠어 you are을 are you 할 거고 그다음 뭐 어? 아 좀 가르쳐준 거 기억 좀 하고 있으면 안 돼? 안 가르쳐줬어 내가? 너 어디 가는 중이니까 뭐라고요? 너도 지난 시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볼래? 응? 오케이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묻고 답해보세요 왜 I am going 뭐라고? 왜 I am going 그랬더니 I am going to go 오케이 계속해서 다시 하고 와 다시 하고 와 선생님 뭐 한두 번 봐준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문장 문장마다 내가 뭐 이거 가르쳐준 거 다시 확인하는데 내가 네가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정확하게 대답했어 их 언어? 뭐예요? 뭐 truth